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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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어둑한 부분이 많이 있을텐데 좀 캐스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제 노래를 사람들을 울리고 싶어요 첫번째 조건로 네이처가 잘 되어져요 그러니까 네이처가 평생 오려는 저희 네이처의 무대가 판단한다고 보고나서는 역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 오로라예요 나중에 리프트를 위해서 네이처을 위해서 조금 더 멋진 오로라가 될 거예요 이건 아마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근데 저는 에어비티 저는 할 수 있어요 나라별을 따올 거듭해 어둠에 따라올게 나라로 나라로 그러면서 너루 이렇게 좋은 네이처라는 그룹에 합률일 수 있게 도와주신 팬분들 멤버들 그리고 회사님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이스! 나이스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말기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잘할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우리 네이처랑 쭉 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네이처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